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 임팩트가 문제정의 협업플랫폼 백업을 통해 다양한 협업사례를 공유하고자 카카오 임팩트의 첫발 백업해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0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린 가운데 비영리단체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60여개의 단체, 170여 명의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임팩트 이사장은 연사로 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겪었던 문제정의, 사고전환을 통해 문제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제대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며 한 게임에 부분유료화를 도입하고 카카오톡의 플랫폼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던 지난 과정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문제정의를 올바르게 해두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업이 성숙해지고 진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